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선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 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루 카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는 노니 얘는 카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로 때에 아비아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리아여 그의 하나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개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리아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부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난 향단 우편의 성지라 사가리아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여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아의 신념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나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 이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바라느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미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백성들이 사가리아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이루리더라 그가 나와서 그대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인퇴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믄 그의 여중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니라 보라 이제 그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률하시니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 도우사 극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다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쳐서 아들을 다하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의 국률이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 전에 아이들 할리아로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려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유한이라 할 것이라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 이라 쓰메 다 놀랍게 여기다라 이에 그 일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불에 두루 퍼지메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가 어찌 될까 하니 이런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리로라 귀 부친 사가래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위세실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극렬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원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려 하셨도다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시니에 선지자나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근결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들어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배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부르기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대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리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써여 구유에 미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정이냐 하더니 호연히 수많은 천군인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임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악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들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신민고하여 사랑을 보며 베들레임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냥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동살부터 그 아이로 다 죽기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동국하는 소리가 들려니 나에게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한이 이루어졌는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경영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아킬라우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들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신 바다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랑 부모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니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의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일을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신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듯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너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살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릴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피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른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부하는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십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같이게 하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정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간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바위 돌에 부르지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을 때 주도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성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죽이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도에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권위심을 보고 말하네 호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나 예수께서 보리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라삐요 어디 계시문이니까 라삐는 번역하면 선이 생다 와서 보라 그러나 그들이 가서 계신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열 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베드로의 형제 안데렐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만 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크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랴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천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데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가 살아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술이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언한 것이 나을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얘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아노라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부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사흘째 들은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창원을 받았다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시를 따라 수세통 되는 돌항아리 여섯이 논의하였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귀까지 채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주라 하신에 갖다주었다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운 하인들은 아야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라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라에서 행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음이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미구대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내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런데 라비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러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일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일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러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오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엮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러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말미하마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해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거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곳에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으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거 상종하지 아니하미러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다 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온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도우지도 않게 없어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돼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지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는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야 곧 그리스도가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어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도와서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참아요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소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소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한다 그런 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냐는 것을 거두러 보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냐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질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려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려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조신질 아하미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마유하려 하며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천도하시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네유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냐 네유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파리세인과 그들의 서기만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인다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황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차돌아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구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구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룩 유다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러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여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에 암을 치는 자에게 저 뼈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오 또 지극히 높으시니에 아들이 저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운 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주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오 주하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정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죄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라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들뽀은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속에 있는 들뽀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뽀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보고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를 빼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집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네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한 바리세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쳐다며 이에 바리세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세인의 집에 앉아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파괴됨이니 그것을 보고 마음이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에 귀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게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재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겠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둬 불사리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변하시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가지의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건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만 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라 함을 이루려 하시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여 밭은 세상여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여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여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여 추석 때는 세상 끝이여 추석구는 천사들이니 그런 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에 있는 자는 들어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날이 저물어가며 열두 사도가 나와 여쭤보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충로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인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는 남자가 한 오천명 되미로라 떼를 지어 한 오십 명씩 앉히라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히믄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화근에 거둡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물이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내가 물이를 불쌍히 여기 놀아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지 나리라 그 중에는 어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너희에게 떡 몇 대나 있느냐 일곱이로 소이다 예수께서 물이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같이 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천명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잇느니라 예수는 강남산으로 가십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 자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달과 바리세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라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일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을 적고를 넣어보자 하여 예수를 실험하므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그들이 무기를 맞이하냐는 자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관찰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벗하지 말라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열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내외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중악 주인에게 베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세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 안에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두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이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다섯 마리가 두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냐는 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들까지도 다 세심과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겸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며 신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반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 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냐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물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더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가 자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가 여쭤보네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미니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미니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오 많이 맞힌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리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쏘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심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질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두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매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온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여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준 거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을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너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모른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었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압당하다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안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회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안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지는 태카신자들의 원안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안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세인이오 하나는 세리라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들이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서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세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대나면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 잠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줄이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 6시와 제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이 트럭 돌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점을 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혼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혼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온식을 받거느니 먼저혼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리온식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혼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여 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더라 네가 나와 한 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 나중혼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들이라 예수께서 여리구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삿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행들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삿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숙은거에 이르되 저가 죄인 이 집에 유하로 들어가도다 삿개오가 사서 죽게 이뤘자옵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각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했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친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리옥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거둣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심원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아니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는 바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는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바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준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여 놓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일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무너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미로 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미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하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서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냐오며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미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오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여 하미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옵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하미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여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으로서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찬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보이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필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루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펠을 읽는데 키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써라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킷에 나눠 각각 흥기씨가 없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풍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오나 제비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야 보소서 아들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냐 아버지 저들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에세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비고 머물러 서다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여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의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했느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반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관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지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 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힘을 내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날 곧 안식고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도여와여 모인 곳의 문제를 닫았다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골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대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명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나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잡음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잡음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길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돼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효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크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하리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신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하니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배단이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울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같이 먹 어쩌면 나의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하여 내 집으로 떠나 하여 나의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하여 나의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하여 나의 예수께서 그들의 아들 크리스도이예요 나의 예수께서 그들의BY innovate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고 약속은 확신하네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고